앱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인기 상승 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24일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제작진이 앱넷 오피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 프로그램 첫 방송 전 선공개, 티저 영상 등의 누적 조회수가 23일 오전 9시 기준 1,300만 뷰, 1,355만 9,728 뷰를 돌파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로라하는 댄스 크루의 양보 없는 신경전, 자존심을 건 프로 춤꾼들의 한판 춤쌈이 예고돼 주목받는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스트릿 댄스 세계를 조명했다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좀처럼 한자리에서 볼 수 없는 댄스계 최강자들이 펼치는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제작진은 24일 첫 방송을 앞둔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열광하는 배경을 자체적으로 정리해 관전 포인트를 내놨다. K-댄스가 곧 글로벌이자. 제작진에 따르면 흔히들 K-POP하면 가수와 노래를 쉽게 영상하기 마련이지만, 결국 일을 완성하는 건 소위 비주류라 일컬어지는 춤이다. 그러나 최근 브레이크 댄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듯, 이제 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주류사 추리로 성큼 올라섰다. 또한 전세계적인 K-POP 열풍엔 한국 아이돌 그룹 특유의 절도 있는 국무가 한 몫을 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지난 20여 년간 각종 국제 댄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만큼 이미 최강 실력자를 많이 보유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될 스트릿 댄스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거센 춤 열풍이 불어 것인지도 기대 포인트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크루들의 화려한 면모의 주목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도 실제 아이돌 그룹 백댄서로 활약 중인 우리가 이미 익숙한 프로 춤꾼들부터 각종 국제 대회를 휩쓴 글로벌에서 인정하는 춤꾼까지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크루가 대거 출연한다. 이째 트와이스 등 핫한 걸그룹 안무가 리정이 속한 YGX 총하의 안무팀 가비가 속한 라치카 카이의 댄서로 전세계적 사랑을 받은 노제가 리더로 있는 위비 박재범 안무가로 알려져 있는 허니제이가 리더로 있는 호일리뱅 세계 최고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월드 오브 댄스 시즌 3에서 제니퍼 로페즈의 극찬을 알키가 리더로 있는 후 구독자 242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원밀리언 댄서 호진 초이의 원태 걸스 힙합 댄서의 자존심을 보여줄 리에이의 코카앤 버터 100회 이상 배틀 출전 경력의 댄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댄서들의 춤 선생님 모니카와 레전드 왕커 립제이의 프라우드먼 201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유스올림픽에서 한국 최초 브레이킹 부문 동메달을 거머쥔 국가대표 비컬 예리가 있는 YGX까지 8개 크루가 참여를 알렸다. 한 자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내고 기능 케이 댄스 대표 주자들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모였다. 이에 실제 지난 17일 공개된 프리뷰 영상에서도 크루 간 자존심을 건 소위 센 언니들의 걸크러시 매력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 확실한 기대 요소로 꼽힌다. 향후 이들 8개 크루는 걸스 힙합, 워킹, 락킹, 크럼핑, 팝핀, 브레이킹 등 다양한 장르의 스트립 댄스를 선보이며 제대로 된 춤 매력을 펼쳐 모임과 동시에 우승을 거머쥐겠다는 당찬 포부까지 밝혔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여성 댄스 크루 8팀의 자존심을 건 춤 싸움이 시작된다. 사전 예상 순위를 확인한 크루 멤버들은 생각보다 낮은 등수를 받은 것에 분노한다. 모든 출연자들이 첫 번째 춤 싸움인 약자 지목 배틀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댄서들은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대를 지목해 배틀을 시작한다. 불꽃 튀는 경쟁 속 멋진 무대가 펼쳐진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는 24일 첫 방송되는 M4 예능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선공개 티저 영상이 23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1,300만 뷰, 1,355만 9,728 뷰를 돌파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댄스 크루들의 양보 없는 신경정과 자존심을 건 싸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좀처럼 한 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댄스계 최강자들이 같은 곳에서 무대를 펼친다는 점이다. 케이팝 하면 떠오르는 춤을 내세운 것 또한 관심을 높인다. 케이팝 하면 가수와 노래를 쉽게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결국 일을 완성하는 건 소위 비주류라 일컫은 춤이다. 최근 브레이크 댄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듯 이제 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주류에서 주주류로 성큼 올라섰다. 전세계적인 케이팝 열풍엔 한국 아이돌 그룹 특유의 절도 있는 군무가 한 몫을 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는 실제 아이돌 그룹 백댄서로 활약 중인 춤꾼들부터 각종 국제대회를 휩쓴 글로벌에서 인정하는 춤꾼까지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크루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째 트와이스 등 핫한 걸그룹 안무가 리정이 속한 YGX 청하의 안무팀 가비가 속한 라치카 카이의 댄서로 전세계적 사랑을 받은 노제가 리더로 있는 위비 박재범 안무가로 알려져 있는 허니즐가 리더로 있는 홀리뱅 세계 최고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월드 오브 댄스 월드 오브 댄스 시즌 3에서 제니퍼 로페즈의 극찬을 아이키가 리더로 있는 후에 구독자의 242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원밀리언 댄서 호진 초이의 원트 걸스 힙합 댄서의 자존심을 보여줄 리에이의 코카 앤 버터 100회 이상 배틀 출전 경력의 댄서와 댄서들의 춤 선생님 모니카 레전드 왕커 립제이가 속한 프라우드먼도 출연한다. 이 밖에도 국내 최고의 비걸로 201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유스올림픽에서 한국 최초 브레이킹 부문 동메달을 거머쥔 국가대표 비걸 예의도 YGX 크루프로로 활약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공개된 선공개 영상을 통해 예고된 이들의 만남은 소위, 센, 언니들의 걸크러스의 매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8개 크루들은 걸스의 힙합, 워킹, 락킹, 크럼핑, 팝핀, 브레이킹 등 다양한 장르의 스트랙 댄스를 선보일 전망이다. 우승을 목표로 단 한치의 양보도 없는 크루들의 합법적인 춤 싸움으로 역대급 센 언니들의 걸크러시 매력이 제대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24일 밤 10시 20분 첫 방송된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24일 밤 10시 20분 첫 방송된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24일 밤 10시 20분 첫 방송된다.